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앨런 머스크가 왜 트위트를 인수했는지는 이제는 정확하게 알겠어요. 아니 정신나가는 거 아니지. 앨런 머스크가 여러분 트위트를 뭡니까 몇 조에 여러분 왜 인수합니까 이제 다 그림이 잡히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에게 여러분들 그냥 트위트란 것은 그냥 마케팅 플랫폼인 것 마케팅 플랫폼 끈값으로 인수한 마케팅 플랫폼인 것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만든 그런 ai 회사인 xai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점 사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의 xai 출범 1년 만에 기업가치 240억 달러 60억 달러 모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 박사가 왜 앨런 머스크가 부자된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실 것 같던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의 여러분들은 이 ai 회사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최근 투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60억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세컨드 라운드도 두 번째 투자 유치인데 기업가치가 240억 달러로 평가받고 2023년에 3월에 설립된 이후에 1년 만에 세계에서 아홉 번째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 됐는데 이번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건가 이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이 60억 달러를 여러분들 받아 가지고 뭐에 투자할 건가 머스크는 ai 모델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고려해서 기존의 30억 달러 모금해서 60억 달러를 올렸다. 이번 투자에는 실리콘밸리 대형 투자사인 세카이어 캐피털 안드레센 홀로이츠 베일러 에퀴티 파트너스 피델리티 매니저먼트 리서치 등 다양한 투자자가 몰렸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앨런 머스크가 xai를 성공시키게 되면 대박을 치겠죠. 앨런 머스크 역시 7억 7천만 원 개인 자금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xai는 오픈 ai에 이어 가지고 세계 2위의 ai 스타트업이 됐고 xai는 지난해 11일에 자체 개발 챗봇인 대규모 언어모델입니다. 오픈 ai 챗지피털은 글록을 출시했고 올해 초에 이에 업그레이드 버즈인 글록 1.5를 출시했다. 여기까지는 딱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모은 7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 거냐 여기 보면 다음 버전의 글록을 출시하기 위해서 2025년 가을까지 10만 개의 ai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슈퍼컴프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xai 투자금 등 대부분이 이 같은 슈퍼컴에 탑재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구매한 데 쓰일 것으로 전체 된다. 여기 키가 있죠. 투자금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ai 반도체 구매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gpu하고 고대역평면물의 hbm을 합친 ai 가속기에다가 중앙정보처리장치인 cpu를 다 하게 되면 컴퓨터가 되잖아요. 슈퍼컴퓨터가. 그 슈퍼컴퓨터가 여러분들 10만 개 정도를 배열하는 그런 데이터센터에 가지고 클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xai의 투자금 중 대부분이 이 같은 슈퍼컴에 탑재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구매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체됐다. ai 주가 여러분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돈을 때려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하면 대박을 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그걸 증폭시키는데 뭘 어떤 플랫폼을 쓰는 겁니까? 트위터를 쓰는 겁니다. x를. 그러니까 몇 조 여러분들 들어간 상계에 이제는 알겠는 겁니다. 야 이 양반 진짜 대단한 양반이네. 그냥 마케팅 비용 쓴 것 없이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선전하고 정말 대단하네. 여기서 딱 보면 뭡니까? 아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선전하겠구나. 그럼 반도체 주식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뛰겠구나. 아니 뭐 트위터 여러분들 인수할 때 뭐 하려고 저런 걸 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케팅 플랫폼을 쓰는 겁니다. 오픈 ai가 갖고 있지 않는 마케팅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겁니다. ai 전문가들은 x ai로 재배치했고 또 글로벌 훈련 한 데 x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또 x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인 같아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수집해온 방대한 시각적 데이터도 훈련해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테슬라가 개박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통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가 이제 오늘 클록 1.5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4월 12일 날 여러분들 발표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클록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 ai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이고 파라미터 수가 31억 4천만 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국어 등을 처리하고 유무강력이 있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론 머스크는 클록 1은 현재 훈련 중인데 모든 지표에서 현재 존재하는 ai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3월 12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특파원이 써보니까 다른 것보다 좀 더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오늘 가보니까 여러분들 엑서 과거의 트위터 가장 일하고 싶은 스타트업 회사네요. 51.2% 그 다음 오픈 ai 메타 구글 이런 순서네요. 자 여러분 아무튼 쨍쨍하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론 머스크는 미국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해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뭐 그런 뜻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뜻도 하도 이제 헛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이 사람은 또 그걸 100% 활용해 가지고 뭡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아주 새로운 역사에 아주 큰 변혁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역동적인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